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온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 당사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캐싱보트를 친 대법관과 무려 8차례나 만났다. 그것도 제3의 장소가 아니라 대법관실에서 만났다. 간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호환무치한 인물인가는 이미 사회로 부정선거에서 명목상의 주범 그러니까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비판을 받았지만 대법관으로서의 처신도 정말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당사자를 만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해관계자를 한 번도 아니고 여덟 번씩이나 만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무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할 수 있고 또 상식선을 생각해보면 법관들이 지켜야 될 그런 직무윤리를 미뤄볼 때 원고 피고 사이에 밀접한 강결을 가진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일반인들 눈에도 재판거래로 보이는데 판사 세계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번 권순일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올 초에 썬소리를 함에다 나온 판사직을 사임한 김태규 전 부장판사가 이 소위 권순일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규 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왁왁하고 떠들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쩌면 그렇게 사법부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권순일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가 이런 주장입니다. 김태규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점짓 대법관이 변호사에 등록도 하지 않고 화춘대유라는 별로 이름도 없는 기업체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고분료를 받았다. 둘째, 일도 없이 받았으면 사후 뇌물죄가 의심되고 일을 하고 받았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 연구가들이 유죄의 의견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의 요구로 무죄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새로이 작성했다. 넷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을 비중있게 생각했는데 정작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화춘대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심이 아니어서 요약 보고서만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를 굳이 요약 보고서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이것을 마치 요약 메모지 정도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재판 연구관들은 법원에 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장 엘리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 사건을 아주 잘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당연히 심도가 깊고 학술 논문으로 상당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사건이 잘 안 풀릴 때면 관련 사건의 연구보고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구보고서를 요약 보고서다 이렇게 굳이 의미를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는 대법원을 자주 방문하는데 그 방문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이발소를 갔다는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하자 대법원에 대한 방문 발길을 뚝 끌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스스로 대장동 개발은 자신이 설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중심에 화천대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지사의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에서 무죄로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정치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모를 빼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생명을 준 은인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뿐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 2월에 부장판사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규 변호사의 그런 주장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하여 재판거래를 의심하는데 더 이상 근거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 이 내용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김태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재판거래는 확실하다는 거죠. 물론 뇌물죄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렇지만 재판거래라고 보기에는 이 정도의 정황이면 충분해 보인다. 2월까지 부장판사로 일했던 김태규 부장판사가 재판거래라고 보기에는 이 정도 정황이면 충분하다 이야기죠. 뇌물죄의 성립 여부는 검찰 수사를 기다려 봐야겠다. 다시 김태규 부장판사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용하다. 이전의 행태에 비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법원 판결의 연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결과 연계해서 이익을 수수했다면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만약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결과 연계해서 이익을 수수했다면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런 폭발적인 사건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미동도 없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사익을 도모해서 재판거래라는 멍해를 썼던 것은 아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상고법원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만들려다가 그 처신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들 동장에 단 1원이 되어진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느라 1년의 회의를 대여섯 차례 열고 수시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조직이 바로 전국법관대표회의다. 불명확한 의혹으로 동료 법관을 탕냉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검찰에서 판사에 공개된 이력만 확인해도 법관 사찰이 있었다고 문제삼던 조직이 바로 전국법관대표회의다. 온 나라가 화천대위로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이다. 화가 난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직 대법관이 있다. 당연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그 진실을 밝히라는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필요하면 특금이건 국정조상은 요구해야 된다. 그런데 먼산 보듯이 한다. 이러면 한통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대표는 조금만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덕달같이 일어나서 온갖 구실로 공격하고 내 편은 큰 잘못을 저질렀더 좋은 의도로 그리하였을 것으로 여긴다. 내 편이 하면 비록 재판거래라도 당연히 착한 재판거래라고 생각한다. 전국법관대표회는 과연 이러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그러니 전국법관대표회를 정권의 홍의병이 장악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다. 공정성을 유지한 모든 법관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전국법관대표회도 홍의병이 그냥 장악했고 야당도 뭐죠. 부정거래 소위 은폐 세력들이 장악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하이잭킹을 당한 거죠. 하이잭 그냥 납치를 당한 겁니다. 더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뒤집어 버릴듯이 목소리를 높이던 법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들.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이분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의아하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듣고 있나. 당신들이 친정이 그냥 대법원이 아니고 개법원이 되는 걸 듣고 있냐 이야기죠. 저의 해설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관을 대법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법관으로 부른다 이야기. 대법관이 배춘입 사전투표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고 남부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이 출입국 봉인의 훼손으로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조차 바꾸치기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강하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가면 대법원이 개법원이 되고 사법부가 개법부가 되지 않을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 이런 종류의 주장들이 과한 주장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세상이 돼간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권순일 사건은 정말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실이 알려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